박성우 씨, 이왕 뭐 저기 한 거 우리 김한선 씨하고 손도 이렇게 잡고 그랬으니까 박성우 씨가 먼저 이제 클럽 댄스 한번 보고 또 우리 또 김한선 씨하고 또 커플 댄스 한번 정말 대연성 없이 내가 갑자기 손 한 번 잡았다고 와태까지 클럽 여기 엄청 했잖아요 원래 라스가 전혀 임경연 배우 없이 춤추기 하는 프로예요 손 한 번 잡았다고 음악 한 번만 주시면 음악 한 번 주시면 알았어요 아니 이게 이게 그러면 여기 전문가이신데 원래 클럽은 처음에 살살 다룹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말하다가 예뻐요 아니 이제 옷 누가 잡아당겼어요?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다 그러면 친해졌다 그러면 이제 하체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된다 저기요 빨리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? 눈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눈이 이게 뭐 유행하지 화장 하나도 안 했죠? 했어요? 와 어떡해 어떡해 정말 말했어 할게요 예 예 예 여기 앉아요 괜찮아요 반영 선수 와 박성웅 씨가 멘트가 좋으시네요 아니 수웅 씨 놀고 보니까 너무 잘 놀아요 젊은 사람이 가는 글룹은 아닌 것 같아 젊은 사람이 가는 글룹이 아니야 옛날에 이런 거 시키면 썰롱했거든 그리고 수웅이가 괴로워했죠 괴로워했지 계속 빨개지고 수웅이가 내가 저러 이제 안 시켜줘서 막 화나요 awesome ㅎㅎ ~~ ~~ ~~ ~~ 와 ~~ ~~ ~~ ~~